네번째 네번째 건문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용호랑입니다 오늘은 여기 두샘베를 떠나서 파미르 고원을 가기 위해 아침에 일찍 나왔습니다 일단 파미르까지는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파미르까지 가는 길이 굉장히 힘들다고 악명이 나 있어요 걸리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도로의 사장에 따라 길게는 스물 몇 시간까지 걸리고 하루가 넘게 걸릴 수도 있다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아침 일찍 나오게 됐고 걱정도 되고 하지만 그래도 제가 가고 싶었던 곳이기 때문에 기대도 됩니다 택시 바로 렛츠고 여기가 이제 파미르로 가는 택시들이 있는 곳입니다 뭔가 들어오면 사람들이 호객을 한다고 하는데 사람이 없네 너무 일찍 왔나 내가 아 여기 있구만 다 사람들 호흡 ? 호흡 ? 호흡 ? 안녕하세요 아니에요 we have to go 주택 ? 호흡 ? 호흡 ? 호흡 ? 호흡 ? 물이ちは differently? festival 네 호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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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러워고 살라이쿰 스테이와 허러부 아아 아 너너나 여기 투 투 투 투 마이 프렌트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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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람 많은데 가야 돼 아 살라 라이쿠 야 여기 안에 들어오니까 좀 있네 사람이 저 아시다시 모여있는게 다 예쁜가 큰일났네 아무도 안자고 나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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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네, 얼마나? 아, 아니요. 죄송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200, 200 정도라고 불렀는데 300, 300 불러야겠어. 이거 가격이 아예 안 맞아. 이게 사람들이 뭔가 딜할 생각도 없고. 아니, 제가 후잔티에서 여기 두 샴푸 올 때도 생각했던 가격이랑 전혀 다르고 가격이 뭔가 다른가 봐. 아, 나는 가야 되니까 어느 정도 차 있는 걸 타자. 네. 두 사람? 네. 두 사람? 네? 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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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차를 타고 안 해. 차나 한번 볼까? 이게 가격이 겨울이라서 그런지 아예 달라. 해전트에서 만났던 마이가 가격이 윈터 시즌이 따로 있다 가격이 이렇게 말을 해줬는데 거의 한 만원? 7천원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 호러그를 가격까지 물어본 다음에 칼라이쿰에서 호러그까지 얼만지 물어보고 에이 브라더. 호러그... How much? 호러그? 어, 예. 4? 네. 호러그? 아, 오케이. 넷츠고 호러그? 예. 아니, 호러그가 400이야. 칼라이쿰는 300인데 그냥 호러그까지 가야겠다. 그게 더 싸게 갈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 로컬 프라이스 How much? 아, from here to 호러그 400. 아, 예. 오케이, 오케이. So, 호러그, how long time? 10 to 12 hours. 오, 예. max. 예, 예. If the road is okay. If the road is not okay, you might stay there for two days. 음, two days.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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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good. Yes. Thank you. 그래도... 지금 사람이... 저 말고도 한 4명이 더 있어서... 2명만 더 모으면 출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칼라이쿰이 파미르로 가는 중간마을인데 거기까지 가는 데 300이고 호러그가 파미르 시장마을인데 거기까지가 400이래요. 근데... 칼라이쿰까지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걸리고 호러그까지 여기서 한 20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가격이 300에 400이면 그냥 100을 더 내고 호러그까지 가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아... 짐 진짜 많이 신는다. 맨디네, 맨디네. 오케이, 오케이. 맨디, 맨디. 예스. 오케이. 아, 오케이. 아이씨, 가운데. 아아... 가운데야, 가운데. 근데... 머리 다 내겠지. 이 키가 큰 편이 아닌데 이게 다 닿아버리네. 기다려면 이렇게 해야 돼. 아이씨. 아이씨. 몇 시간이 걸릴줄. 출발. 근데 이거 끝났다. 우와, 머리 안 흘러지. 머리 엄청 바뀌는데? 우기, 아이씨. 아이씨. 다닐, 다닐, 다닐. 다닐, 다닐, 다닐. 물건을 계속 건네주려고 정차를 계속합니다 생일이 생일이 이제 4시간 정도 달려서 여기 클럽이라는 곳에 왔고 벌써 4시간이나 왔는데 아직 가야 될 길은 거의 한 13시간? 14시간 정도가 남았습니다 배고프다 밥이나 먹자 쉬다보니까 뭐 많이 시켰지? 굴락이랑... 뭔지 모르겠네 맛있어 보여서 시켰어 알씨 콜라 타지키리스탄에서 이 콜라가 매체를 많이 팔더라구요 맛도 비슷해 가격이 거의 반값이고 괜찮습니다 네번째 네번째 건문소 엄청 무릎 아파 이제 칼라이콤이랑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탄진 8시간째고 도가니가 개 아프다 허리랑 무릎이 제일 아픈 것 같아 지금 저 뼈가 아프다 뼈가 다른 사람들도 다 아픈가봐 다 쩔뚝쩔뚝 거리고 있어 참기름 예, 렛츠고 자, 가자 고장도로에 들어섰어 차가 지나가면 먼지 땜에 아무마도 안 보여 꼬리뼈가 아픈적 여행하면서 없는데 꼬리뼈가 아프다 무릎이 도가니가 너무 아프다 10시간 왔어요 12시간 한 5시간 정도 더 가야된데 난이도가 완전 비포장도로라 오픈 노드로를 막 달리다보니까 붕뎅이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하지도 못해 핸드폰하면 멀민도 나고 가는길이 쉽지 않네요 여기 어디 그냥 근처에 멈춰서 저녁밥 먹는다고 하는데 아까 돈 많이 먹어가지고 먹으면 탕탕씩 하고싶을까봐 목적지 도착한 다음에 그 다음에 먹어야겠어 너무 많이 죽지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한국 카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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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레야 믹스. 카레야 믹스? 예예. 오리온. 카레야. 여기 여기 몇 년이 있나요? 다시 얘기하자면 1주일. 1주일? 네. 1주일 비자. 2주 정도. 2주 정도. 2주 정도. 아... 이제... 2시에 들어온 것 같아. 좀 더 추워... 2주 정도분이야? 카레야. 오케이, 안녕. 오케이, 땡큐. 맘과. 맘과. comprue. 아... 드디어 도착했다. 와, 완전 춥다 여기도. 드디어... 15시간 걸렸어. 날이 지날 것 같아 종아리랑 숙소부터 가자 아 따로 예약을 안 해가지고 아 진짜 춥다 assalamualaikum 게스트하우스 호텔 게스트하우스 아 다 다 땡큐 라오간 아 이게 숙소가 예약은 따로 안 했는데 문이 잠겨있어 전화를 해봐도 따로 받질 않네 한시가 새벽 한시가 다 돼가가지고 빨리 숙소를 찾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아 큰일났다 아 들어왔어 이제 오케이 assalamualaikum 아야 룸? 호텔? 아 다 다 땡큐 아 다 다 네 땡큐 아 야 아 아 너무 친절하신데 아 아 예예 무르가 아 예예 무르가 오늘의 주시안베 룸? 하하 통화기 룸?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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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화면 왔어 예 예 15당 가야 될 때 오늘은 여기서 그냥 자야겠다 오늘은 여기서 그냥 자야겠다 아 게스트하우스가 다 안 열어가지고 여기 아니면 잘 데가 없어 아 아 아 아 아 와 엉덩이 아파 큰일났다 벌써 엉덩이 알베기였는데 저는 이제 파미르에서 가장 큰 마을인 호로그까지 잘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파미르구원의 첫 간문인 호로그란 마을이고 지금 숙소까지 들어온 거치면 한 16시간이 좀 넘게 걸렸네 와 진짜 오랜만에 제대로 오랜만에 기계 탄 거 같아 인도 기차랑 또 다르게 드라마 아시아 이후로 오랜만에 이렇게 장거리 이동을 하는 거 같고 자 오늘은 아무것도 못하겠다 진짜 아 바로 자야겠어 아 잠을 거의 한숨도 못 자가지고 16시간 동안 잘 수가 없었어 처음 7시간은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러다가 나머지 9시간은 하 이걸 이렇게 말하는 거구나 사람들이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이 좀 이해가 가고 우리가 고도가 굉장히 높은데 내가 이 고도보다 더 높은 데를 갈 뻔했어 오늘 영상은 이제 그만 찍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오는 영상 끝 너들 굿바이 아 시작 우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지금 초대해 주셔가지고 음식까지 얻어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까지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